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강호씨와 이성균씨가 메시와 호날부라면 우리 최우식씨는 손흥민 선수라니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잠시 후에 다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적이고 순수한 연교역의 조여정이십니다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레드글레스가 정말 격렬하죠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후에 다시 보시고록 하겠습니다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째 네 4번째 네 민족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송강호라 쓰고 한국영화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송강호씨 그 장면이 되시면 배우분들 모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호씨 그 장면으로 정면 아래쪽 정말 새로운 가까이 서주시고요 최우실 시간 몸을 살짝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봐주시구요 송나무씨가 오른손질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면 아래쪽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봉준호 감독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정말 기대를 보게받은 봉준호 감독님입니다 감독님께서 오른손질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봐주시구요 음악도 정말 새롭지 않습니까 성나무씨가 오른손질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을 봐주시구요 정면 아래쪽 봐주시죠 정면 뒤쪽을 봐주시구요 자 이제 오늘 와주시면 이렇게 팬 행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